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박영선 목사님에게 절수가 1절부터 23절 너무 길다 오늘 오후 예배를 한 시간 꼬박 다 채울 거냐 그래서 제가 구박을 하고 절수를 좀 줄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가셔서 꼭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보려고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3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선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업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희승이야가 사네립이 에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운운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희승이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이성의 밀로를 경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요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희승이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20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희승이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요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조겼더라 이와 같이 요하께서 희승이야와 에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리베 손과 모든 척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메 여러 사람이 애물을 가지고 에루살렘에 와서 요하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희승이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희승이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종기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또 미국에서 사회가 하고 있고 렘렘트 사회에게 또 이렇게 힘을 다 갖고 있는 우리 박영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 영증문제가 석유를 길게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치유하시겠죠? 분명히 치유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아까 유년부들 찬양하는 것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여기 중고등학교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율동팀으로 성교했거든요 언제까지 했냐면 고3 때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군사님들이 뗄사 큰 애들이 하사하잖아요 오승주 목사 저 또 김영우 성교사 같이 했거든요 군사님들이 징그럽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때 이 찬양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랬던 문제도 많고 속도 없고 철도 안 들었던 제가 하나님 보내주신 그 땅에 가서 성교사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실 때 그런 눈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철 안 들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절대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 또 후대들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웹런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깨달은 게 아 우리 안에 만족이 없어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저희 셀라 영어권 아이들과 같이 신명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십계명을 이렇게 같이 나눴어요 십계명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 잘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잘하시냐면 만족함이 없는 거 십계명 전체가 딱 그 부분에 대해서 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신 우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거 하지 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킬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거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겠는 거죠 먹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남을 속이지요? 거짓말하지요? 왜 도적질하지요? 왜 가늠할까요?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거 그거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찾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끝난 건데요 그게 안 되니까 나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에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것 그거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버려요 정말 영적인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세상의 딸들과 그 아름다움은 보고 나중에는 뭐가 돼요? 결혼해서 살면서 육신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대처를 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들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 일들 그 안에서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만웰이 이 약속이 정말 우리한테 만족감으로 온다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상이 있었어요 저희 큰형님이었거든요 운동을 정말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운동신경도 많고 잘 하세요 축구나 구기 종무는 잘 못 하실지 몰라도 진짜 무술 이런 건 잘 하셨거든요 항상 형님이 옆에 있다 싶으면 무서울 게 없었어요 운동도 잘하죠 싸움도 잘한다 생각하니까 옆에 두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전에 한 번 제가 육성의 빌을 동네 형들한테 뺏겼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걸 아시고 바로 나가서 뺏어갖고 오시더라고요 아, 형님이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있는 엄청난 배경 아,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아버지 그리고 두 형님 제가 가야 될 길을 이미 가신 거예요 또 거기서 주시는 어떤 조언들 어쩔 때는 꾸질함들 너무 저한테는 중요한 거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배경이 되어 주시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배경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함께 이거는 영변해요 영불변한 거예요 절대 변치 않아요 저 형님은 좀 나이가 드시니까 물건이 다 떨어졌는데 방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신 거죠 나이가 들면 그리 되잖아요 제 우상도 그렇게 일그러지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불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모태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셨대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정도 정하셔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불만이 많잖아요 특히 랩런트들 만족감은 없거든요 하필이면 나는 저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저 부모 밑에서 왜 저런 식구들하고 함께 살아야 될까 만족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가지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시고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과거를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분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데요 그분을 함께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난 인도하실 왕 되신다면 그것만큼 어마어마한 건 없잖아요 거기에 만족하면 끝인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감이 없는 것 같아요 히스기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아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함도 있고 어쩔 때는 강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강하냐 얼마만큼 약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다윗은 사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를 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의 합판자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를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랩런트 운동 선교 후대 운동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 예배하기를 최고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히스기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저는 이게 딱 들어왔어요 이게 뭐였을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뭔 일이 터졌는데 이게 뭐였을까? 그래서 뒤를 보니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엄청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29장에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요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뭘 해요?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요하의 성소를 등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범죄를 짓고 요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만족함이 없으니까요 뭔가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요하의 성소를 등졌어요 오늘 일부때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리션들이 뭐를 등져요? 성소를 등져요 교회가 무너지지요 시대가 점점 감가할수록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없어요 물질 중심이에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싸움을 해요 빼앗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싸움 성공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등지고 성소를 등지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낭실 문을 닫으며 성전의 현관문이에요 현관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뭐가 무너져서 성소예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 시간을 점점 등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는 별로 소중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내 현실 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 살아남아야 되는 것 성공해야 되는 것 여기에 내 모든 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영적인 거라 당장 내가 살아남을 게 이거 붙잡아야 되고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되는 거고 이거 양보해서는 안 되겠고 계속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매년 한 4천 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거기에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 개 넘는 교회가 매물로 나와 있는 거죠 그거는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 이야기일 거예요 교회 건물 없는 미자리 교회는 조용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LA도 통계로 보면 1년에 한 100개가 개척해서 시작을 하면 한 98개는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1년을 못 넘겨요 2개는 그러면 부응을 했냐 그게 아니고 1년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매일 3,500명 이상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매일요 매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와의 성소를 등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좀 한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일교회 또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한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성전 이전을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헌신하는 중직자들 또 랩런트들 그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실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냥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성전이 무너져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그게 그냥이 아니고 그러고 나면 누구를 잃냐면요 후대를 잃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9장 9절에 보니까 후대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자녀들이 다 팔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세상 문화에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성소를 등지게 되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9장 8절에 보니까요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요 비웃음거리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택했는데 빛도 안 되죠 소금의 역할도 못하죠 땅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들이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져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들은 한 두 주 전에 들은 소식인데요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뉴저지가 여러분들 LGBTQ 아세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퀘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는 동성연애하고 좀 비슷한 그룹들인데요 성소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인권과 이 사람들의 역사들을 나누는 가르치는 어디서요? 공교육에서 그러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서요 가르쳐야 된다고 법을 통과한 주가 이제는 미국의 두 주가 됐어요 캘리포니아를 넘어서 뉴저지가 그걸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죠? 그런 가르침을 받고 엄마, 아빠가 꼭 남자, 여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자라게 되는 거죠 점점 결과가 후대하고 후대를 잃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히스기아가 개혁을 해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히스기아를 왕으로 세우신 뒤로 하셨던 게 개혁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얼굴을 돌려서 다른 걸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후대가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놀림거리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개혁을 행하세요 어떻게 행하시냐면 제사장들 먼저 성결케하세요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니까요 다른 것을 때로 고치는 게 아니고 제사장 그룹들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레위인 그룹들 불러서 이 사람들을 성결케 해요 너희들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 왜요? 이 나라에 다시 봄이 오려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살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걸 책임지는 제사장 그걸 책임지는 레위인들 너희들이 먼저 성결돼야 돼 다 불러서 성결시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는요 성전을 성결케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에 더럽혀졌던 성전 있잖아요 버려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등지고 다른 데로 갔으니까요 그 성전들을 다 다시 깨끗게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15절에 보니까 29장 15절에 보니까 요하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해보게요? 예배를 해볼게요 6월절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 짓기 전에 막 이렇게 계획해놓은 게 있어요 누구는 어디서 섬기며 찬양팀도 보니까요 4천명이라는 찬양팀을 만들어놔요 그거를 24개 팀으로 만들어서 1년 내내 24시간 그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면 거기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요 그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다시금 세우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후대들도 다시금 일을 설 수 있고 세상에서도 종된 노릇하지 않고 노예된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어요 사나님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히스기아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여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 하안지라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렇죠? 6월절까지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난 후에 어떤 공격이 들어오죠? 오늘 오전에 들으셨잖아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이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잔인한 제국이었는지 거기에 왕 사네립이 히스기아를 지금 협박하고 그 땅을 점령하려고 온 거예요 언제요?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예배 회복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보금 안에서 언약 안에서 자르려고 하니까 공격이 바로 들어온 거예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 땅은 점령된 상태예요 열 개의 지파들은 다 점령당해버렸어요 이제 유다 땅, 예루살렘 성 거기를 지금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됐어요 지금 북쪽 나라는 다 점령당했고 남아있는 성들이 별로 없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히스기아가 예배를 지금 회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사단이 그걸 보질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대적은 절대 그걸 놔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럼 당연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방해해요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교회에서 찬양 캠프를 준비하잖아요 교회 중요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하면 사단이 역사 안 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뭔 베레벨 일들을 다 겪었어요 아, 이거는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거구나 사단은 절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구나 그래서 그 영적인 팁이 없으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당해요 이 부분을 전달하는데도 속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어떤 전략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소명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한 사명 분명히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도록 그거는 이미 생각도 못 하도록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계속 요하를 등지게 만들고 또 성소를 등지게 만들고 얼굴을 돌려서 다른 거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관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예배 회복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만족해진다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못 하도록 이거 지속하지 못하도록 얼만 안 되면 우리가 집중 이야기를 하겠어요 5분의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10분의 행복 이야기도 했어요 유 목사님 24시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왜요? 집중이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배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현실 살아가다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잔인해요 절대로 자비라는 건 없어요 아수르 나라가 그랬어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본문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말이거든요 이었지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뭔가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너희들의 현실은 주림과 목마름 아니냐 거기서 하나님이 요하께서 건져내실 것 같냐 아니지 않냐 우리가 메시지 듣고 나면요 사단이 이걸 딱 줘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면 될 것 같다로 이야기해서 현실에 딱 부닥쳤는데 뭐가 나와요? 목마름이 오고 주림이 와요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될 현실이 딱 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현실 붙잡게 되는 거죠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에서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살아남아 보려고 했는데 우리의 조상들과 나 지금 아수르의 이 나라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가 있느냐 없지 않냐 현실을 보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세상 사람들 봐봐라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지금 사단이 하는 소리고 세상의 소리예요 히스기아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현실에 가면 사단은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어떤 소리를 가지고요 이 소리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짓 굶주림에서 목마름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당장 너는 이거 해결해야지 지금 가정립에 드린다고 될 것 같아? 자녀들 대학 못 가면 될 것 같아? 지금 공부하게 해야지 지금 먼 교회를 가 먼 훈련을 가 지금 공부해야지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될 것 아니야? 부모들 안에서 적어도가 너무 많아요 랩런트는 맞는데 적어도 대학은 가야지 랩런트 역할을 하지 이 적어도를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머리가 이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어디 산업체는 들어가야지 그래야 복음도 전하고 그럴 거 아니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뭐를 심냐면요 하나님은 없어요 믿긴 믿지만 네 나름대로 뭔가는 갖고 있어야 돼 이거를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사단이 전달하고 있고 또 우리 기성세제들이 그거를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나님을 세상 신들하고 비교하면서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신하고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머리털까지 새신받으셨고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망할 수 없는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 주위에서 이 소리를 내고 있어요 나중에 비방도 해요 사네리베의 신화가 랍사개라는 신화거든요 이제는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서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세상 사람들 신들과 비방하듯이 똑같이 해요 16절에서 19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수르 사람들이 아수르 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유다 방언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위에 영적인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신앙을 넣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 제목 나누는 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불신앙 딱 심어넣고요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 모함하고요 이간지라고요 이게 너무 많아요 랍사개가 유다 방언으로 그 사람들 잘 알아먹는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나중에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랍사개한테 부탁을 해요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고 아랍 방언으로 그냥 이야기 좀 해달라고 열한기야 18장에 보면 그래요 우리 백성들이 못 알아먹었으면 좋겠으니까 유다 방언 말고 아랍 방언으로 그냥 해주라고 부탁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완전 비굴해져요 나중에 사네립이 편지를 써요 완전 비방하는 글들을 하나님을 요하의 이름을 저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희승이하가 성전으로 나아가지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켜놨으니까 갈 성전도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성전이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희승이하가 그것을 회복시키고 어디로 가죠? 그 성전으로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세상이 현실이 녹록하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갖고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저는 유학하면서 참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고 눈물도 많이 흘렀어요 그날도 없는 자존심이 다 무너졌어요 지킬 수 있는 건 자존심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존심도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니까요 뭐 이 사람들 문화를 모르는 건 당연하고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었던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 농담할 때요 내가 농담을 못 알아먹는 그 정도의 센스가 아닌데 뭐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그 문장을 알아먹겠는데 왜 웃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웃어요 근데 속으로는 진짜 비참해요 왜 웃지 이 애들이 그런 문화도 안 통하죠 언어도 안 통하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성교를 하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까 진짜 낙담되더라고요 한 번씩 전에 오성주 목사가 비전 출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일교회 청소년들 데리고 우리 교회도 오고 미국에 왔거든요 그 애들 보내놓고 나면요 저는 한 2주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싶어서요 너무 이렇게 현실이 암담해 보이고 뭐 해야 되고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몰라서요 그때마다 이 사네립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닌가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지탱해 주신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희석이 아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세상이 커 보이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이 사네립과 아수로와 함께 한 이보다 더 크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현실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더 크다 그분이 더 능력 많으시다 이걸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겠지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회복되죠? 드름에서 회복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가져다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말씀 묵상하는 것 강단 메시지가 떨어지면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와요 그 주위에 떨어진 메시지를 매일 설교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주위에 강단 메시지를 또 곱씹고 곱씹어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요 그 말씀이 정말 내 것 되어지고 그게 정말 믿어지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진다면 절대 사단의 꾀임에 그 세상의 소리에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겠지요 희석이하는 분명히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들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은 예배예요 예배의 스피릿이에요 이 아이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돼요 교회에 가는 게 기쁘게 만들어 주세요 예배하러 가는 그게 기쁘게 만들어 주세요 저는 부모님한테 배운 게 딱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잘난 것도 없고요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는데 예배 하나 아 예배는 정말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이만큼 소중한 거구나 그건 제 부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아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저는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제 아버지의 신앙이 그건 것 같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걸 우리가 자녀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끝난 거예요 성공 못 해도 세상적인 성공을 못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히스기아처럼 이 땅의 개혁을 행하실 거예요 무너진 교회를 다시금 세우실 거예요 무너져가는 성교 하나님 다시금 세우실 거예요 무너져가는 주일학교 하나님 다시금 세우실 거예요 무너져가는 후대들을 다시금 일으키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통해서 이슥이야가 기도를 해요 20절에 보시면요 이름으로 이슥이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여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옆에 선지자를 두고 같이 기도해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 강구하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 그것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강구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냥 강구하는 것은 내 중심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질 중심일 때가 많이 있어요 성공 중심을 위해서 내가 강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놓고 강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어떤 말씀 중에 하나는 제가 옛 틀을 깨야 되겠는데 나한테 어떤 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참여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 제가 사역을 하니까 올해 사역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라는 어떤 계획을 그냥 이미 짜더라고요 제가 그래놓고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에 조금 부합한 것 같으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과 상관이 없으면 지나쳐요 그러니까 말씀을 골라 들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미 내 계획이 나왔어요 이미 내 생각이 이미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거에 서포트를 좀 하려고 우리가 1년을 살면서 1년 계획이 이미 나왔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계획을 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저한테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계획을 짜가는 게 아니고 인도를 받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계획에 하나님이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에게 좀 힘 좀 주세요 능력을 좀 주세요 이게 저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나한테 갖고 있는 예측이구나 말씀인도 받고 싶다며 성령인도 받고 싶다며 그렇고 좀 보니까요 이미 내 1년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들으면 좋지만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아 예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나한테 옛 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뿌리고 진짜 그게 빛이 되어져서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1년을 계획할 수 있다면 그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걸로 가면요 말씀이 예배가 그만큼 생명처럼 붙잡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하늘을 생각하고 또 일주일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떨어진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지고 그것 붙잡고 한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야기를 하죠 안 그러면 제 생각이 좀 남달랐던 거죠 내 자랑을 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한 천사를 보내도 돼요 여러 명 보낼 필요도 없는 거죠 한 천사를 보내서 그 악랄했던 제국으로 섰어요 다른 나라들을 다 진멸시키고 자기 수종으로 두르는 거죠 그만큼 위대했던 나라가 18만 5천 주력부대가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도 낯이 뜨거워서 도망을 해요 그런데 자신의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완전 진멸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깔끔하게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머리를 돌려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들 머리가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를 싸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게 정말 믿어지고 그거 하나라만으로도 만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목적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교회가 무너질까요? 왜 교회가 싸울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후대들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가지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달할 수 있는 증거 거리를 좀 주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더라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했더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더라 너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돼 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후대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좀 주세요 하나님 증인으로 서고 싶습니다 설명자가 아니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증인으로 그들 앞에 서서 우리 후대들에게 은약 전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세요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